와, 진심이 좋아 보여. 이야. 이야. 이야, 드디어. 이야, 드디어. 이야, 승리는 계속 손에 나와 있었어. 이야. 이야. 이야, 성수. 야, 성수. 야. 벗겟을 뻗었어. 야, 성수. 야, 성수. 이재라. 야, 성수. 이재라. 이재라. 도라야. 누가 안 차가워. 몇 개.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돼지 좀비. 돼지 좀비다. 돼지 좀비다. 왠만하면 죽어야지. 왠만하면 죽어야지. 야. 죽어, 잠깐만. 와, 왔어. 밤에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딱 나왔는데 좀비 무리 한 4, 5명이 모이셔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사과를 드렸지. 그럼 학교는 금연일 텐데.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 눈 안쪽을 닫힌 컨셉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더미를 붙이는 작업을 한 1시간 정도 해서. 눈을 가리고 하면 연기할 때 되게 많이 힘들지 않아? 그래서 촬영 전에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어. 제일 사실 위험했던 게 주먹이 오는 게 안 보여. 진짜 때리고 그런 적 있어, 이게 눈 때문에 실수로? 실제로 촬영 때 맞은 적이 있어. 일부러 때렸다는 얘기는 그거 알고 있다고.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왜 때렸어? 대수가 우리 엄마를 준비가 된 엄마를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인지 모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 그래, 공동장이 좀. 나 몰랐어. 어머니를. 어머니는 좀 집에 계시지. 거기까지 왜 나오잖아. 지금 왜 나오잖아. 아니, 나와서. 식당에 드시면 되지. 청산치킨집 고기 배달 시킨 거잖아. 오, 못 참고 싶다. 귀남이랑 청산이랑 옥상에서 마지막에 싸울 때. 이제 귀남이가 내 위에서 막 미소를 지으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 그래, 그래. 입 안에 이렇게 막 뭐가 들어오는 거야 해서. 아, 맛있네. 아, 그래? 아이스 블러드 라떼네.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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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나는 이제 워낙 이제 누군가를 물고 해하는 장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입 근처에 계속 피를 묻히고서 촬영을 했었어. 이제 매 컷 들어갈 때마다 치아에도 이제 피를 바르고. 사실 우리 촬영이 되게 고됐거든. 워낙 액션도 많고 계속 뛰어다니고. 근데 살이 계속 찌는 거야. 아, 그래?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나는. 달달한 거 계속 먹으니까. 너무, 너무 피로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찌지 했는데. 그 물류베이스에 이제 피가 칼로리가 굉장히. 그렇지. 칼로리 좋다. 물류베이스. 사실 그게 이제 나는 살이 찐 줄을 몰랐어. 근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살이 너무 찌는 거야. 설탕 안 돼. 아니 근데 해외에서도 좀비물이 많잖아. 왜 우리나라 좀비가 제일 역대급으로 무서울까. K 좀비가 약간 조금.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K 좀비. 이제 우리 한국인 많은 분들께서는 실제로 좀비가 나타나면 우리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서 이미 문을 다 막아놨을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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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좀비가 빨라야 해. 그렇지. 아. 왜냐하면 좀비가 이렇게 걸어보면 한국인들은 이미 다다다다다 다 죽이기 때문에. 대처가 빨라져서. 좀비는 진짜 와다다다 나와야지. 점점 빨라져야 돼. 몸의 자세야. 자세. 멋있다. 그리고 표정을 만들어야 돼. 표정. 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 좀비 연기가 가능해지는 거야. 누군가 공격해야 돼. 공격. 공격했지? 이 상태에서 손을 공격적이게 만들어주는 거야. 누굴 핥힐 준비를 하는 거지. 내가 잘하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거 맞아. 팔의 힘을 빼. 자세가. 뒤에서 이거 맞아라고. 확신해. 확신해. 이제 몸이 만들어진 거야. 자세가. 이 상태에서 표정을 만들 거야. 표정도 똑같아. 공격적인 표정. 욕을 해 줘. 욕을. 야, 이 개색.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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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먼저 추면. 개색. 끝까지만 안 돼. 끝까지만 안 돼. 개색. 이 아래턱이 중요해. 공격장의 아래턱.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이런 된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눈이 안 보여. 후각까지 말아. 후각까지 말아. 형수아, 소리 좀 내줘. 형수아, 소리 좀 내줘. 아, 어떡하지? 소리가 나요. 아, 어떡하지?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게 영철이.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근데 내가 자세히 그 장면을 계속 돌려봤는데 거기서 지우는 립싱크하는 것 같던데. 아니 이게 음치 몸치 길치야. 그래서 너무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감독님이 그걸 아시고 그냥 농담식으로 저한테 지우는 이제 음치니까 안 불러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근데 다행히 그게 남나랑 앞에 좀 진솔한 얘기를 나눴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랑 감정이 연결돼서 안 불러도 됐었다로 정리를 했지.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 나는 그냥 리액션 담당이야. 탬버린 흔드는. 춤추는 탬버린. 알까? 춤추는 탬버린. 알까? 어때요? 헐리우드 스타일. 헐리우드 스타일. 헐리우드 스타일. 이 형 오늘 왜 이런냐. 넷플릭스 관계자분들 보고 있다고 해서. 더 낫을 때 누가. 워싱 미. 원래는 인생이가 유튜브에서 딱 영철이 노래 끝나자마자 욕 한 번은 원래 해 주는 게 맞거든.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 중간에 한 번 더 했으면 한 번 해, 그때. 극중쳤어. 춤추는 요새. 탈리다, 탈리다. 야, 이따가. 그 저. 그 탁배콜을 한 번 들어보자. 야, 우리 인생의 욕감이. 아니, 그럼 너희들은. 캐스팅은 없고 다 오디션이야? 전화받은 사람 없어? 사실 나는 오디션은 따로 보지 않았고. 아, 인수는? 나는 이제 우리 지금 우리 학교는 감독님이랑 조그만한 연이 하나가 있었어. 이렇게 연락을 주고. 우리나라 학연지. 우리나라 학연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2016년도인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 특백 연기대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해서 거기서 1등을 했었어. 1등을 했는데. 당시 이제 심사위원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재규 감독님이셨고. 아, 진짜? 그렇게 해서 연을 이렇게 이어서. 감독님이 계시던. 교수로 계셨던. 학교에 입학까지 하게 됐었어. 아, 일부러 그 길을 파꾼 한 길만 너는. 어, 그렇지. 소리 좀. 무슨 오빠야? 큰 마누라가 낳은 자식보다 뒤쳐질 게 뭐가 있는가. 저거 호동이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낙인을 짓지. 어? 울나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최영호. 김빠진. 피곤의 쩔음, 잠자리에서 생긴 바보들의 우리보다. 종자도 좋고 양의도 좋고 쇄찰떠 장인인 것. 탈락 아니야, 저 정부는? 땡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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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끝났다. 몇 분 해? 몇 분 한 거야, 저거? 저게 아마 1분, 1분 동안 하고 내려온. 와, 신기해. 그래서 이제 당시에 감독님이 지나가시면서 나중에 학생놀이나 하나 같이 하자. 기억하셨다, 감독님도 진짜. 감독님도 좋다. 인상 깊었나 보다. 나는 오디션을 받고 너무 떨리는 거야, 긴장이 너무 되고. 그러니까 손이 막 발발 떨릴 정도로 대본이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떨려서. 청심환을 한 알도 아니고 세 개를 다 사서 편의점에서 같이 먹었는데. 그런데 이게 시작해서 너무 졸린 거야. 아, 그래? 들어가자마자 이제 감독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의자부터 찾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나른하게. 하고 지금.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눈도 이렇게 졸리고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걸 좀 좋게 보셨는지. 웃으면서 해 주시더라고. 긴장은 완전 풀렸겠네. 감독님이 저거 이제. 내 오디션에서 저렇게 하는 친구는 처음이야. 형님은 그럼 양궁부에 들어가려고 양궁 오디션 그런 거에 오디션 본 거야? 아니면 뽑혔는데 그냥 양궁부로 들어간 거야? 나는 이제 뽑혔는데 양궁부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처음에 양궁부 역할이다 했을 때. 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신났어. 그래서 이제 촬영 전에 실제로 현대모비스 여자 양궁단에 가서 선수분들이랑 같이 연습을 했고. 이거를? 응. 양궁 연습을. 거기에 이제 국가래프 강채영 선수도 계시고. 나.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거 같아. 많이 본 얼굴이. 많이 본 얼굴이. 자, 만족만. 청춘의 덫이라는 작품에서. 그 치문하 선생님. 치문하 선배님 딸로 나와서. 아, 진짜? 딸이 혜림이 뭐였지? 혜림이. 혜림이, 혜림이, 혜림이. 영화 써니에서. 맞아. 유우종 선배님 딸로. 사춘기. 아, 진짜? 어. 찬영이도 아역 출신였던 거 알아? 어? 마마라는 거기서 송윤하 선배님 아들로 나오지 않았어? 맞아. 맞지? 송윤하 선배님이랑 연락한 적 있어? 자주 배. 지금 같은 회사여서. 아, 진짜? 커서 한 소속사에. 이제 대본보라도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인사도 자주 드리고. 최근에 지우아 잘 보셨다고. 인스타에도 막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인스타그램 들어갔다고 진공을 받았어요. 우리 업동사신. 이제 식빵이라는 말이 내가 할 때 착착 안 붙어서 신발이라고 해볼게. 신발로 해볼게. 뭐 짜증날 때는 그냥. 짜증날 때는 그냥. 아, 신발. 이런 느낌? 어이없는 상황이야. 아, 어이없네. 아, 신발. 이게 행복할 때. 아, 신발. 그냥 칭찬할 때. 아, 답답하다. 아, 신발. 아, 비쩐다? 자, 다음은 우리 재혁이. 재혁이의 별명은 엔잠러라고 해놨어, 엔잠러. 아, 엔잠러. 아, 너 국회가 있는 거야? 내가 이제 계속 생계형 배우로 알바를 계속 하면서. 아니했구나. 최근까지도 계속 알바를 했거든. 아까 대리운전 얘기 나왔을 때 반가웠던 게 대리운전 알바도. 오, 진짜? 진짜. 그래서 알바하고 얼마 전에 가고 옮기는 아르바이트 있는데. 그것도 일주일이나 두 번 정도 하고. 얼마 전이라면 배우 생활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지구학 공개되고 2주 뒤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생활비 때문에. 배우를 해야 되니까 규칙적인 직업을 받을 수는 없고. 그렇지. 대단하다. 내가 사실 내 인생의 첫 뽀뽀였습니다. 인생의? 좀 더 네가 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 생활을 해오면서. 나 이러다가 정말로 작품에서 뽀뽀를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게 아닐까? 몇 년간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왜냐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장면 전날에 지우한테.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지우가. 뭐 그냥 하면 되지. 왜냐하면 지우는. 전에 영화에서 한 번. 벌새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첫 뽀뽀 씬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내 거에 뭐 뽀뽀 씬 드라마 이런 거. 지시네. 그럼 둘 다 영화에서 처음 뽀뽀를 한 거. 그래서 검색하고. 아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공부를 했지. 근데 되게 뿌듯하게 보였어. 학생들의 그런 장면이래서.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 딱 할 때. 서서 이렇게 맞닿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갔다. 입술이랑. 근데 코만 닿고 안 닿는 거야. 첫 번째 테이크. 어? 이러고 못 하고 왔어. 그래서 다들. 서서 코만 닿았어? 그래서 이렇게 외국 영화 보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리잖아. 코끼리 닿지 말라고. 몰랐어. 아무튼 처음이었어.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신동하잖아 저거? 야 몇 번도 신동해? 안 돼. 야 진짜 야 너도. 어머 어머 어머. 우와 미쳤어. 야. 여기 어떻게 그린 거야? 이거 니가 그린 거야? 우와 나 이거 데밀 때야. 이거 책과 치매 그린 거야 뭐야? 나 이거 어릴 때. 잠깐만. 이거 과일이야? 이거 과일이야? 진짜 국수? 야 소장 소파일 아니야? 이거 너 이 사진 어떻게 옛날에 안 못 찍은. 유명하잖아. 리즈니셜이야. 야 너 수문이를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 내가. 병만이 형파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짤이야. 야. 나 너무 나랑 똑같아. 그치. 시그니처 표장을 그려봤어. 완전히. 너무 고맙다 이거. 고등학교 시절 때는. 아니 대학교 때. 근데 아니 얼굴이. 니. 진호 가지고 진호. 진호 안 보이니? 저거 진호 아팠어. 아니 내가. 미안해. 미안해. 저 머리 밀어왔어. 누구인가? 그게 아니고. 저기 개박조 소박조 때. 그게 아니고. 분장을 하시고 한의원을 가셨을 때야.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근데 내가 이걸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 우와 신동이 제일 똑같아. 우와. 장난 아니다 야. 고맙다 야. 오징어 게임에 이 유명이 진짜 신동인 줄 아는 분이 있다니까. 계속 하지 말고. 뒤에 걸자. 그래. 너무 고마. 나중에 우리 학교도 좀비 세상이 되면 이걸로 추억을 남기는 거라고. 짱이가 너무 고맙다 야. 이어폰 준비했어. 이어폰. чём을 headache. ctor. 이럴 거 같다. 그렇지? 하늘을 내리다. 흥! 어떡합. 왜 이러 ollut까. lett residents.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리믹스 버전이 아닌가? 아, 진짜? 오, 표정. 오, 킬러다. 오, 킬러다. 끝. 잘한다. 킬러다, 킬러다. 이겼어, 이겼어. 규현이. 규현이 아니야? 광화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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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기다리나왔다. 왜? 미소. 만났다, 만났다. 광화문에서 만났다, 만났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녀를 찾는 거야, 지금. 아, 추움을 회사하라고요? 회사인가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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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진짜 애교살이 엄청 도통해. 잘 나오고 있어? 약간 도통도 돋보이지 않아? 그럼 내가 한 거야? 어, 다 했어. 아니, 근데 형 뭐 다 친해서. 야, 옆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지옹비가 나타났다고. 지옹비.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데? 그래. 어, 뭐야? 우리를 구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아무도 우리 구하라. 제발. 원조야. 원조만. 이 타이밍에 고백을 한다고? 잘 가지고 있어. 이거 진짜 멋있어. 1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너 좋아했어. 이 와중에 지금 고백을 해? 오늘은 내가! 오늘은 내가! 제일 행복한 놈이다! 야, 말 맞지 마! 안 나와네. 은샘아, 나는 너 좋아해. 1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너 좋아했어. 아, 이런 수박 씨 같은 게! 보통 덕쥬! 아! 오늘은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차인 겁니다! 저기! 나가, 나가! 어, 쳐다! 야! 좀비! 잘 가! 좀비 보다! 좀비 보다! 아니! 자, 나 이렇게 된 거! 자, 나 이렇게 된 거! 좀비가 나타났다고! 자, 재혁이도 왜! 아,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나 그냥 할 말은 다 하고 죽을래. 왜, 왜? 저 옛날부터 누나 좋아했어요. 누나 활스러운 거 다 봤고! 그냥 이게 최선이에요. 그냥 누나 좋아합니다. 오! 대박! 한 거 누나래! 대박! 한 거 누나래! 우리 친구야! 야, 너 잡자! 야, 어디부터 싸줄까? 어? 어디부터 싸줄까? 야, 이 씨! 끝까지 돼서 한 마디가 안 된다! 야! 아, 씨! 진짜! 진짜! 야! 뭐야! 캠코드, 캠코드! 어? 안녕하세요? 야, 지금 있잖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다 남지자! 어? 왜, 왜, 왜? 좋아! 열어, 열어, 열어. 어떻게 열여? 어떻게 열여? 어떻게 열여? 어떻게 열여어? 이번, 이번 생에 울다가 웃었다! 크으아... 넘겨, 넘겨! 왜, 너희 시간 없었지! 좀비가 온다고 생각해! 반장! 영철님 남기지 않는데? 영철아! 남나요! 빨리 남겨! 영철아! 네 책은 다음 생에 볼게! 이번 생에 아는 형님 녹화했습니다! BH 손석어 대표님 주성호 팀장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지! 시선식에서... 그렇죠? 진호야, 혹시 같이 죽기 전에 매미 소리 한 번 내봐도 되겠니? 오, 매미 소리!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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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여름이다! 얘들이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에 얘기하는데 수혁아, 남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남 나 여기 있어, 남 나 반장! 카메라에 처음으로 영상을 남기게 되네요 아무도 남기질 않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만들어준 등갈비집 먹고 죽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근데... 진짜 내둘어? 꼭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게 보고 싶어 사라 hni CEO였으수수수수수수록ỡ 사라 hni CEO야! votre Malaysia team gestion! 내 힘들어, 내 힘들어 제이민으로 방법을 보고 있어! 얘기age! 같은 Along with my little team essas thingsissa! 이거, 이거. 우리 차서. 같이 나와야 돼. 나와요 나와요. 자병으로! 자병! 자병! 자병이야! 수영을 가동했어! 수영을 가동했어!